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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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아끼고 각군은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자 면민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21일 조영변 체육회장 양광석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의 의장 고장익 이육과 소통하고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시어 웃음 꼬부치 만반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 800억 원을 들여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정명 발전과 조정 면민을 위해서 조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즐겨옵니다 오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마다 큰 잔치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꺼번에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다고 해서 아마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좋습니다 조정명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지금부터 2017 조정명 큰 마당 한잔치 배를 선언합니다 좋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습히 선사합니다 박수는 은근 편곡으로 돌아보겠습니다 apa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주